여기가 바로 라스베가스 우리 아빠 이의금 목사님의 동네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온 대단한 슈퍼카 혼나우커드 앞에 따라란 이 커다란 집이 바로 이의금 목사님 집의 댁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동네도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멀리 정말 멀리 보이는 그랜드 캐니언 같은 이 뒷산 아주 정말 전경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대단한 라스베가스에서 운전하면서 아무데나 볼 수 있는 커다란 풍경의 산입니다 같은 현실에도 저 앞에 하고 이렇게 오른쪽 발은 오른쪽 발은 밋밋한 것 같아요 잘려야 될 게 있으면 좋죠 또 살맛이 나는가 보다 살맛이 나는가 보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행복한 패밀리 눈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산발이 났다랍니다 아들 오니까 느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뽀뽀 좀 하자 라스베가스 가이드야? 응 가이드 여기 보세요 가이드가 화장이죠 오바입니다 여기가 브라질 갔다와서 화장실이 들어갖고 왔어요 지금 언니가 화장 다행을 갔다 빗고기 가졌는데 신나게 하죠 여기가 또 있어 여기가 또 있어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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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가 봐 알았어 야아 이게 바로 진짜로 하나님이 만드신 조각이다 아 물속에 미네랄이 저런 색깔을 만들어서 물속에 미네랄이 저런 색깔을 만들어져요 물속에 미네랄이 저런 색깔을 만들었죠 근데 저 여자는 어울리지 않게 엄마도 들어가 봐 아빠도 자 이런 이런 대단한 데서 별것도 안해 진짜 멋있네 진짜 이런 데에 우리 집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이게 뒷산이야 뒷산 바로 앞에가 우리 집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 뒷산입니다 우리 집이 안 맞아 자 이리로 와보세요 이런 상황에 좋은 집이랑 좋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해 우리 집이 안 맞아 우리 집이 안 맞아 우리 집이 안 맞아 말이 많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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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엉량하다. 그 앞에만 있어 뭐? 난 저기서만 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진짜 진짜 틀리네. 너무 너무너무너무 우클한데요. 아이씨 따봉. 진짜 눈으로 이거 안 보면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. 진짜 엉량하다. 진짜 엉량하다. 진짜 엉량하다. 아이씨 따봉. 아이씨 따봉. 아이씨 따봉. 아이씨 따봉. 아이씨 따봉. 아이씨 따봉. 아이씨 따봉.